흙은 자연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꿈에서 흙을 보는 것은 다채로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자 안정성과 죽음, 재생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꿈에서 흙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의 내면, 상태, 삶의 변화, 감정적 동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흙과의 상호작용, 흙의 상태, 흙이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꿈해몽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흙꿈을 꾸는 이유와 관련된 다양한 꿈해몽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흙꿈의 심층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흙은 자연의 일부분이면서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흙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터전이자 죽음을 맞이한 뒤 돌아가는 곳으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 때문에 흙은 꿈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흙은 식물과 나무가 자라는 터전으로서 꿈에서 흙을 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나 성장의 기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깨끗하고 비옥한 흙을 본다면 이는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씨앗을 심거나 흙을 다루는 꿈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흙은 생명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흙 꿈은 종종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흙은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생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흙은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 흙은 안정감과 삶의 기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흙을 밟는 꿈은 현재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꿈 속의 흙이 불안정하거나 흐트러져 있다면 이는 삶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흙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흙이 더럽거나 엉망인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내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흙은 감정적 짐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흙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흙의 상태입니다. 흙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젖어있는지 마른 상태인지에 따라 꿈의 해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흙의 상태는 개인의 내면 상태나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비옥한 흙은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흙은 개인의 삶에서 좋은 기회가 오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내면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속에서 비옥한 흙을 밟거나 만지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풍요로움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더럽고 엉망인 흙은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흙을 다루거나 그것에 휩싸이는 꿈은 현재 당신이 스트레스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적 혼란을 겪고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젖은 흙은 감정적 혼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물과 흙이 섞여 질퍽거리는 상태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얽혀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젖은 흙을 밟거나 만지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른 흙은 삶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는 개인적으로 지쳐있거나 내면적인 성장이 멈춘 상태를 상징합니다. 마른 흙을 보는 꿈은 현재 삶에서 활력을 잃고 있거나 지친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흙 꿈을 해석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입니다. 흙을 파거나 만지는 꿈, 흙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꿈 등 흙과의 상호작용은 꿈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흙을 파는 꿈은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흙을 파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꿈은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감추어진 잠재력을 깨닫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흙에 묻히는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상황에 갇혀있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당신이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를 반영합니다. 흙에 완전히 묻히는 꿈은 특히 큰 스트레스나 부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흙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꿈은 내면에 숨겨진 진실이나 재능을 찾으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자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흙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은 특히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살해 1 흙위를 걷는 꿈 한 사람은 자주 흙으로 된 길을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삶에서의 안정감과 방향성을 반영했습니다. 흙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해 2 흙을 파서 보물을 찾는 꿈 한 여성은 꿈 속에서 흙을 파내다가 금화를 발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성과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흙 속에서 발견한 금화는 그녀가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고였고 이 꿈 이후 그녀는 자신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해 3 흙에 묻히는 꿈 한 남성은 흙더미에 묻히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는 직장과 가정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흙에 묻히는 꿈은 그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도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흙 꿈은 단순히 표면적인 상징을 넘어서 개인의 내면, 상태와 심리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흙은 생명의 기초이자 재생의 매개체로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꿈 속에서 흙이 나타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의 상태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집힌 우물들이 흙탕물로 반한 꿈 가정에 우한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 갑자기 붉은 흑산이 생긴 걸 본 꿈 사회적으로나 국가 방위상 불안한 일이 생기며,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불길한 일을 보게 됨. 극락에서 흑한 주먹을 가져오는 꿈 사찰이나 암자를 짓거나 심원한 불교의 교리를 포교한다. 희귀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외지에서 신묘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우주비행을 관찰하게 된다. 불신, 자비, 자료, 원소, 핵 등이 있다. 나무가 자갈이 섞인 흙이나 모래 땅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꿈 목은 수목 등의 식물이나 모든 목제품, 나무에 관련된 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미는 재생, 새로운 생활, 발전, 진전, 능력을 나타내며, 꿈의 주된 지재가 나무인 경우, 나무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나무가 자갈이 섞여있는 흙이나 모래 땅 등과 같이 양분이 부족한 땅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꿈은 노력해도 결과는 허살하는 암시가 된다. 문밭에 흙이 검게 보이는 꿈 사업상 유리한 조건이 생기고 붉은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혼탁한 일과 관계한다.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집을 장만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흙구덩이를 파 뭔가 묻으려 하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비밀을 간지하게 되고 저축을 하거나 무언가 저장하게 된다.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본 꿈 지위가 담긴 서적을 읽거나 수사업체와 관련을 맺는다. 다리가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성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뒤집힌 우물물이 흙탕물로 반한 꿈 집안에 우한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 땅을 파서 일구거나 흙을 집안으로 운반해 오는 꿈 부동산이나 목돈 및 재산권과 연관된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의 풍요와 안정을 얻게 된다. 땅의 흙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 출판하여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해선같이 나타나 영상의 꽃을 피운다. 멋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마당의 흙 속에서 불길 한 가닥이 솟아오른 꿈 남에게 자신을 과시할 일이 한 번쯤은 있게 된다. 말과 수레가 흙탕물에 빠지는 꿈 하던 일에 장애가 생겨 어려움이 있음 말라가는 저수지나 흙탕물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정당치 못한 행위로 재물을 모으게 됨 몸이 저절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꿈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몸이나 옷에 흙이 묻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여기서 옷에 흙이 묻는 꿈은 흙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옷이나 몸을 더럽히는 나쁜 요소로 해석한다. 그래서 마음에 개혁하지 않은 일과 관계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흙을 털어내면 오해나 누명을 벗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 흙을 털어내면 병이 낫는다. 물끼리 흙에 막히는 꿈 토지와 농사, 투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조국력, 절제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물을 가두어 강무이나 호수, 흙웅덩이가 되게 하는 꿈은 지성과 유연성 획득 및 안정된 정신 상태, 재물 획득을 의미한다. 바구니에 흙을 잔뜩 퍼담아 집으로 가지고 온 꿈 땅, 토지, 돼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보를 상징하기도 한다. 꿈 속에서 자신이 바구니에 흙을 잔뜩 퍼담아 집으로 가지고 왔다면 이 꿈은 대길몽이다. 금전운이 대통하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조짐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이나 돌멩이들이 날아다녔던 꿈 불가사의 한일이나 희망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발이 빠지고 걷기가 어려운 진흙길을 걷는 꿈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는 암시 누군가의 시비에 모함에 빠질 꿈 발이 진흙에 빠져 걷기가 힘든 꿈 현재의 일에 무리가 따르니 재검토나 수정을 해야 함을 암시 발이 진흙탕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섹스에 대해 무반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해치자 해골이 나온 꿈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거나 재물, 증서 등을 얻게 된다. 붉은 흙먼지가 불어오는 꿈 뜻밖의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질병이 생긴다. 관제, 화재, 재난 등이 있다. 붉은 흙선이 갑자기 생기는 꿈 사회적으로나 국가방위상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꿈 사는 희망과 소원, 사업, 조직, 계급, 인격, 국가기관, 사회단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꿈은 자신이 원하던 목표나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고 기반을 잃을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도산하거나 직장을 잃고 재물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에 허점이나 취약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고 사업의 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스스로 흙을 나르는 꿈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흙먼지가 들어오는 꿈 집안의 우원과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물 수가 있다.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는 꿈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으로 하던 일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의의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신발이 흙탕물로 더럽혀져 곤란을 당한 꿈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양말과 신발이 잔뜩 진흙 등으로 더러워진 꿈 자신에 대한 주의의 평가가 나빠짐 엉이 오리와 새끼 오리가 흙탕물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꿈 앞날이 광명하고 생활이 행복할 꿈입니다. 여러 곳에 흙더미가 쌓여있는 꿈 문어발식 경영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 성과를 올린다. 많은 지원이 보인다. 옷에 더러운 흙이 묻는 꿈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다. 옷에 진흙이 묻는 꿈 곤육을 치르는 애로나 망신수가 따르게 된다. 옷에 흙이 묻어 얼룩진 꿈 자기의 주관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 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징적 오물바닥에 쌓인 진흙을 바깥으로 걷어내서 맑은 물이 고이게 하는 꿈 장차 재물이나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이 번장하게 된다. 오물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꿈 집안 살림이 기울고 사업과 구하는 소망 등 장애와 곤란 등 말썽이 빚어지며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 위장에 놓은 함정인 흙구덩이를 살피는 꿈 위장에 놓은 함정인 흙구덩이를 살피는 꿈을 꾸게 되면 불량한 자가 누군가를 구해주거나 정반대로 매몰차게 냉대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 흉몸이다. 꽉 막힌 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 자기 주변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유행병이 번진다. 자라나 거북이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는 꿈 꿈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았다면 이 꿈은 시작은 좋게 출발을 하고 돈도 모이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나빠지고 사고나 우한이 생겨더니 다시 나갈 것을 의미한다. 뜻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를 조심하도록 대비해야겠다. 자신 앞에서 흙먼지가 이뤄 눈을 뜰 수 없었던 꿈 현재 주변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일이 있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주는 신몽의 일종 자신의 몸에 진흙을 바르는 꿈 남에게 치욕을 당하거나 어떤 부정, 비밀 등과 연관된 문제나 곤란을 겪게 된다. 자신의 진바당의 흙 속에서 갑자기 한가닥 불꽃이 솟아오르는 꿈 집안의 일이 생기거나 사업상으로 한 번쯤은 신물에 광고할 일이 생긴다.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 토지와 농사, 토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조국력, 절체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은 문세가 벽장에 갇히는 것과 가치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을 암시하는 흉조이다. 자신이 흙탕물에 빠져 죽음 직전에 간신히 살아나는 꿈 모진 고생 끝에 천우신조로 못다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게 된다. 주위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유행병이 번지게 된 진흙으로 옷을 더럽히든지 진흙의 옷이 잠기는 꿈 자녀의 잉트나 분만에 장애를 겪게 된다. 진흙으로 옷자락이나 소매를 더럽히는 꿈 본육을 치르는 애로나 망신수가 따르게 된다.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운경에 빠지게 된 진흙탕길 힘들게 걸어가는 꿈 병에 걸리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져 옷을 더럽히게 되는 꿈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져 옷을 더럽히게 되면 출산에 지장이 생긴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다 범법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고 격려를 받게 된 진흙탕에서 물고기 잡는 꿈 불법적인 일로 재물을 얻는다. 진흙탕에서 미끄러져 옷을 더럽힌 꿈 임산부라면 출산에 지장이 생기고 일만인은 하고 있던 일에 곤란을 겪게 된 질퍽거리는 진흙길이나 가시밭에 부딪히는 꿈 매사의 장애나 손실이 많고 소망의 성취가 어렵게 된다. 집 안팎의 흙탕물이 고여 질퍽거리고 진흙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상의 장애와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되고 직장과 연관된 곤란과 낭패가 닥채의 과일 징조이다.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꿈 집안의 가운이 기울고 맹독한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우황, 사고, 불길 등이 생긴다. 판온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 판온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질병에 걸리는 등 하는 일마다 불길한 징조다. 기울이 빛을 꾸게 되면 감사합니다.